무속인도 사랑합니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 상담 되게 많이 오시죠. 이제 선생님들마다 주력이 달라요. 어떤 분은 뭐 관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음파의 귀에 대해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귀로 좀 점사를 보는 스타일이라서 손님들이 오시면 그 사람 이름을 대잖아요. 사실 이름도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봐주는데 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멀리서 있는 분들이 입으로 찾아오시기도 힘들고 왜냐면 답답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런데 막 찾아가고 밤늦게 이래 되고 하니까 힘드니까 손님들이 많이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제 얼굴 안 보고도 그렇게 다 맞추세요, 소름끼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요 무당이잖아. 꿀팁 무당이잖아. 달란트예요, 그죠? 무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주팔자가 사실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팔자를 물어보는 건데 생년월일 물어보는 건데 전화 딱 들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너 뭐 때문에 전화했구나. 어떻게 어떻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톡방도 하고 있고 또 신도들님도 이렇게 좀 무리무리무리가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후기 올려주시잖아요, 고맙게도. 후기 다 네이버 어떤 카페에서도 막 후기 올린 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소름끼친다. 너무 잘 맞다. 또 정해준 날짜, 그날 때 정말 뭐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름끼치게 점사보시고 싶으면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9월산 백호할메당 네이버에서 치시면요, 전화고요. 유튜브에서도요, 올마이티TV에서요. 9월산 백호할머니 치시면 나와요. 저희 할머니가 9월산에서 돕댓던 백호 타고 오시던 할머니라서 9월산 백호할머니당입니다. 9월산 백호만 쳐주셔도 저 나오니까요. 전화번호 또 올마이티TV에 보면 여기 나와. 거기에 있어요. 네, 제가 좀. 그래서 소름끼치게 궁금한 거 있어요. 소름끼치게 느껴보고 싶으면 그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상담 멋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채방울을 흔들고 저도 점사를 옛날에 한번 봤어요. 이제 이게 조금 연차가 가면서 점사 보는 방법이나 구타는 방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부채방울을 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단타야, 짧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왔네? 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과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짧게 짧게 하는데 저는 인연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얘기하고 싶고 오래 하다 보니까 생년월일, 정말 생년월일 없어도 돼. 없어도 돼가 왜 왔는지 그런 것도 다 알고 오늘도 오신 손님들이 생년월일 얘기 안 해도 너는 무슨 사주구나 넌 성질이 어떻구나 다 맞춰. 왜냐하면 그 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런데 저는 그냥 올해는 네가 사올 수 있다. 이거보다는 외덜달은 사올 수가 있고 외덜달은 좋은 일이 있고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역학으로 생년월일 시간까지 물어보는 거고요. 또 시간에서 작용하는 게 되게 많아요. 자기 인생이 조금 흐름해서 이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요. 제가 사주도 보고 타로도 보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만 아는 점사가 아니고 너도 보고 너도 느낄 수 있는 점사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봐. 제가 핸드폰으로 만세려고 사실 보거든요. 상담자가 오시면 전화상담이나 카톡상담 같은 경우에는 캡처해가 보내드려요. 캡처해가지고. 너 네 사주가 이런 사주야. 그러면 짚어봐. 백호사일 있지. 뭐뭐사일 있지. 그 다음에 너한테 어떤 금여가 있지. 네가 이렇게 보면 올해 운이 어떻지? 라고 얘기하고 나면 그분을 또 잃어버리지도 않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저의 기본은 당연히 무당이니까 신점이죠. 그런데 그런데 제가 여기 뒤에 보면 초록색 부채 들고 오시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저 할아버지가 천문 지리도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청간이 지강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주역처럼 사주처럼 풀어주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사주 볼 때는 제가 존댓말을 쓰면서 참 이렇게 점잔하게 보고요. 신점 볼 때 우리 구혜산 할머니 나오잖아. 이냐나 저녀나 좀 나와. 동자선녀 나오면 맨날 애기 소리에 찡찡그리고 코 닦아. 막 코도 코 막 이렇게 훌쩍훌쩍 그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주 많이 보는 줄 아는데 사주가 아니에요. 저 사주 공부 안 했어요. 사실 사주 공부 안 했고요. 저희 사주 보시는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고 저는 무당입니다. 그래서 신점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톡톡톡 잘 맞출 수 있고 어떤 사람 어떤 모양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온다라 같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름끼치게 재미있는 점사 또 힐링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